첫 번째 실전이다 누굽니까? 위에서 명명하는 남찬가라고 넌 죽인다 지금 현수씨가 아는 제 모습은 제가 아니에요 연수씨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타겟 등을 했던 겁니까? 그 남자를 죽여야만 누굽히 살수 만약 그렇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일 것 아악 아악 지금 보여줄게 당신이 나 어떻게 만들지 아저씨 단 한순간이라도 날 사랑한 적 있어